어 비와 야 빨리 타 빨리 타 진짜 비와 어떡해 빨리 타야 돼 어머 어머 와 진짜 비와 가운데 좀 내려가줘 그냥 벨트 메시고 여기야 문 닫을 줄 알지? 그럼 한 꼬집하고 그냥 데려 아니 살짝 어머니 출발 발출 출발 뿜뿜 우리는 걸그룹 청순하고 조심해야 해 남들이 뭐라 할지언정 우리는 예쁜 날이야 우리는 예쁘기로 마음먹은 날이잖아 오늘은 미모 치팅데이 미모 뿜뿜 미모 니즈 갱신데이 선배님은 오늘 매니저에요? 그러게 그렇게 됐네 우리 신봉선씨 매니저 매니저지 센터가 원래 운전하는 거잖아 맞아 센터가 운전하는 센터야? 내가 데스마을 쩔 뻔 면에도 없는데 유미는 예뻤어? 결혼식? 예뻤어 예뻤지 영미 울었다? 아 다리 다리 왼지 저는 저 샷이 있는지 몰랐어요 백성범으로 갱톡 가요? 보고 좀 해주세요 동생 연기자 아이고 유미는 예뻤어? 결혼식? 예뻤어 예뻤지 영미 울었다? 야 안영미 울었어? 어 우드라고 왜? 나 시집가도 그렇게 울어줄거야? 나는 안 울겠지? 진짜 걱정하지마 대선통곡으로 오지 근데 언니 시집가면 우리 넷 중에 한 명 없을 수 있어 왜? 빨리 가 야 가는데 시집가 없어 혹시 내 얘기 한 거니? 또 또 기분 탓이야 나도 그냥 우리 한 명 없는 결혼식 하기도 쉽지도 않다 그래 근데 그분은 오실거야 그날만큼은 우리 눈에 안 보여줘 그랬지? 왜냐면 되게 은혜로우신 분이거든 그럼 바람이 불면 그분이 왔다고 생각하자 마치고 맥주 한잔 하시나요? 좋지 그만 마셔 그래 어제 술 먹었다고 또 어제 구마죽처럼 먹어가지고 아 오늘 술똥을 어마어마하게 쌌네 아주 나는 그날 팜 벌려 회식했잖아 응 회식하고 술 떡댔어 술 떡댔어가지고 나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 진짜 되게 기분 좋은 빠지 아저씨 같았어 기분 좋게 취한 빠지 아저씨 학평 빠지로 오세요 편안하게 도로에 더 태워주면 돼 나한테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 진짜 바나나를 버텨 절대 물에 안 빠트려 물에 안 빠트려 아 저거 근데 아니야 아니야 믿고 에이 7살짜리 애기도 타고 재밌어서 한 번 더 봐 진짜 안 빠트리시고 아니야 아니야 한 번 더 태워달라고 난리는데 진짜 수영 못해요 절대 빠트리지 마 걱정하지마 오빠가 수험 잘해 하 voilà 하하하 하하하